안녕 경화야 누가 선배 입을 아가리라고 표현해 정보통신학과고 세이클럽 갔어 세이클럽 갔어 케이시 충전한 다음에 선호 꼭 해 아가리따가 제일 대표적 데킬러가 학교가 되게 많아 이 경화의 의견을 받들어서 우리 맛있는 데킬러 한번 실제 가자 어?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샴킬러 어 샴킬러 경화야! 샴킬러 샴킬러 차 술을 먹긴 너무 쎄도 어떻게든 술을 먹고 싶어하는 의지가 있는 경화 너는 전공은 A다 아니 요즘 경화들 왜 이렇게 우리 때랑 입결이 달라졌나봐 깜짝 놀랄게 너무 똑똑해졌는데? 우리 때 유민이 크게 나왔잖아 와인 악마의 시차? 데킬러 샴페인 샴킬러 샴킬러 너는 가정 방문이야 부동산 경화는 같이 게스트로 참여해줘 그러니까 엠빵은 성에 안 서나봐 너 소문났더라 돈 잘 번다고 선배로서 모든 거 내려놓고 얻어먹을게 니가 선배해 너가 선배해 채널 들어올 땐 시대 보듯이 긴장하고 들어와 무슨 일이 도사릴지 몰라 하여튼 경화들 관심 많이 가져줘 너무 고맙고 우리 늙어 가지고 이런 거 하나하나가 기쁨이야 맞아 우리 해시태그도 잘지 몰라 놀랬지 우리 오늘 교양 수업 미래의 식습관 연구소에 온 걸 환영해 우리 같은 존잖아 경화야 그럼 우리 조정은 누가 해? 나의 역순으로 하자 그럼 우리 경화네 축하해 당선된 거 완전 부러워 응 너가 이끄는 데로 갈게 교수님이 블러디 메리 뭐 만들라는데 그게 뭐야? 아 왜 ppt 읽어봐 블러디 메리 이래 아세요? 완전 홍메리 홍메리 완전 홍메리여버려 경화가 자리에서 한번 읽어볼게 응 블러디 메리는 20세기 초에 탄생한 칵테일로 여러가지 버전의 유래가 있지만 가장 널리 알려진 이야기를 먼저 말해줄게 다음 거 같대 1920년대 말에서 1928년대 초 미국에서 금주법이 있었는데 이게 시행되면서 많은 미국인들이 술을 마시러 파리와 같은 유럽도시를 여행을 했대 완전 양양이여 버려 새양양이여 버려 근데 이 시기에 파리에 페리스 뉴욕바에서 토마토 주스랑 보드카를 혼합해서 블러디 메리를 처음 만들었다는 주장이 제일 협조력을 좀 가지고 있나봐 그래서 근데 우리가 할 게 또 그냥 블러디 메리가 아니잖아 외국 밈 중에 블러디 메리의 가니쉬를 좀 기계하고 특이하게 하는 약간 밈이 있대 맞다 이거 미래식 습관문화 수업이었지 음식 낭비 아니야? 먹으면 낭비는 아니지 근데 나는 괜찮을 것 같은 거야 그냥 케첩 같은 느낌일 것 같아 그래서 그냥 햄버거 이런 거랑 잘 어울릴 것 같아 어쨌든 그래서 교수님이 우리 블러디 메리 만들어보라고 했으니까 만들어보자 레시피는 대강할 수 없으니까 리큐르 닷컴이라는 준수 선배의 추천으로 완전 나 완전 사대주의여가지고 지금 존나 중독해 존나 뚱뚱뚱하다고? 아 그래? 이런 것도 나오고 하여튼 좋은 자료 추천해 광고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완전 허위광고 매물이여버려 여기서 블러디 메리를 만들어라 우리는 정보통신학과니까 영어를 할 필요는 없어? 인쇄디언 내 광고가 내 사전화를 반영하진 않아 이온스 베드카 이온스 베드카? 응 그러겠다 경화가 계량할 게 없다고 프로테인컵을 가져왔어 이게 대충 70ml 스푼이거든? 이온스 베드카 이런덩 이온스 베드카 이온스 베드카 이게 지금 그럼 이온스야 응 더 증가 재밌다 근데 아 그래? 과학시러 온 거 같아 아악 괜찮아? 무슨 형이야 너? 나 청가자리야 타바스코 이거 알지? 플레이트당 가격 나오는 미국 음식점 가면 옆에 있는 거 하나 둘 셋 심음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기호에 맞게 더 넣어도 기호에 맞게 야 나 좀 많이 넣어 어 그만 넣어 하여튼 투 대쉬 타바스코 소스 앤 아우 매워 사람이 먹는 거 맞지? 투 대쉬 소브 우스터 소스 완전 알파벳들 탭댄스 쳐버리니까 완전 입문 막히는 거 봐봐 나 낸스 너무 궁금해 이거? 아 동갑 소스 맞잖아 아 야 이렇게 묽은 돈까스 소스가 어딨냐 두 방울이야 하하하하 아 조금 늦게 하던데 씹히하게 그치 조금 더 넣어야 될 거 같지 않아? 응 레시피 이거 뭐하냐 지 멋대로 하는데 왜 이거 리그 퇴근하잖아 하하하하 속초지기 하지 그냥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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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봤어? 맛있는 냄새 봐나? 하하하하 하하하하 또 매워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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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한테 이거 오해하지만 벌주 아니야? 아 원래 이 후추가 미국집으로 이거 해야 되는데 우린 급해서 그래 여기 설렁탕 후추가 좋아았어 그의 굼곡으로 아 하도 갖고 왔지 하하하하 우와 이거 너무 많이 넣는 거 아니야? 네 저도 냈대. 맛있게 먹고 싶어. 백스페이스는 없단다. 그리고 소금. 소금은 한 꼬집일까? 그게 레몬주스가 필요해. 안 돼? 은자가 힘을 이렇게 먹었어? 쉽지 않지? 너 힘 세다. 우선 들어갈 건 다 들어갔어. 여기에서 기호에 맞춰서 소금이나 후추도 나오면 돼. 진짜 고무국 스타일이네. 그리고 여기가 나의 꿀팁이 있어. 너 와인 먹을 때 우리가 에어링 이런 얘기 했잖아. 이거를 두 잔을 준비했잖아. 흘렀다. 냄새가 존아나는데. 이거 왜 하는 줄 알아? 몰라. 에어링. 아 공기. 공기. 좀 더 노출시키면 얘네가 맛이 부드럽지. 부드럽다기보다는 재료가 같은 향이 살겠지? 있어보니까 따라해봐요. 그리고 경화야. 깔대기 써라. 엄마 없대라. 나 나머지 얼음 다 넣는다? 응. 드디어 만들어진 그로디 메리. 진짜 둘이 있었지. 예쁘다. 완전 색조 한번 뒤집어버려. 완전 모자 써버려. 귀여워. 레몬덱 작작태. 너무 귀엽다. 모자 쓴 것 같잖아. 형은 너가 먼저 먹어볼래? 고장 났어? 진짜 거짓말 못하는구나? 확실한 것 같지? 응. 어 그만 넣어. 맛있게 먹고 싶어. 아니 내가 안 먹어서 모를 수 있어. 나 안 먹기 싫어. 이거 빼자. 자봉됐어. 우리 이제 영농수도 해버려. 어때? 아 토론수 더 넣어야 돼. 달아. 얘가 당근이 좀 들어가서 그런 것 같아. 매워. 갑자기 매워. 잠깐만요 선배 나. 이거 우스도 쳐서 없어도 될 것 같아. 우스도 맛이 진짜 조금도 안 나. 갑자기 느란 말은 아니야. 아 이거 맛을 한번 보자. 아. 자 여기. 오방피미치. 대신가? 안돼. 어 맛있다. 아 그래? 응. 매운맛이 좀 안 섞였었나봐. 난 달아. 시중에서 판매하는 블러디벨을 먹었는데. 감자튀김이 땡기는 그런 칵텔이란 말이야. 그러면 이제 여기에 어울릴 것 같은 거 이제 꽂아주자. 나 이거 위에서 형 혼도 쓰려면 써. 내가 이쑤시개 좀 갖고 왔어. 시식거나 해서. 아니 아줌마 안 보일 땐 몰래 가져왔어. 시식 먹는 척하는 척. 우선 나 기초공사를 해볼게. 응. 뭐 하는 거야? 맛있어? 딱딱하다. 소떡소떡. 아 씨 이거 소세지가 아니잖아? 그럼 뭐야? 떡볶이 아니야. 그럼 딱딱딱딱. 아 이거 딱딱딱딱인데 이 새끼는 이거. 이거 알지? 이거 내신 반영돼가지고. 응. 대화공부 할 때 반영되는 거. 언제 열심히 해야 돼? 어 그래? 괘씸해. 다시 닦아버릴래. 완전 놀래. 나 약간 초등학교로 돌아온 기분이라 기분이 좋은데. 했을 때 예뻐야 되니까. 난 비주얼처럼 무슨 핑곤 좀 쓰려고. 우리가 버리는 게 아니라 더 먹을 거야. 아 참. 지우니까. 그낭토크 해볼까? 형 이런 거 존중하면 말 잘해? 아니. 완전히 씹을려버려. 혓바닥 내리고. 뭐해? 왜? 야 이거 무슨 신입행한 형이야? 왜 벌칙주를 만들어? 아니야. 저 이거 네가 먹어? 안 돼. 이렇게. 어음. 짠. 야 흙 있는 거 아니야? 저녁한 벌칙주 아니야? 나 완전 그거 같아. 네가. 죽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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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알아서 잘못 사가지고. 야 여기 눈 그려주면 안 돼? 그냥 창들어버려. 이제 나의 활용 점점이 시작되어버려. 완전 파스프리처럼. 저녁도 치즈까지. 완전 재밌어버려 지금. 완전. 우리 아가리 한 번도 안 내는 거 봐. 완전 재밌어버려. 완전. 어 선생님 저 완전 위대발감감 아니야? 물을 말아먹었어. 장순같아 장순같아. 너 차 움직이는 거 디테일 좋다. 뭐 다 했어? 누가 여기 무지개 들어주자. 우리의 블러디 메리. 안주가 틸시래. 안주가 틸시래. 우리 어제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. 해상 칵테일. 블러디 메리. 위드. 가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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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각자 먹여주는 거지? 배불러. 배 터지는 거 올라온다. 팔 아프시겠다. 그만 내려놓으세요. 네가 생으로 먹었다는 거야. 우리가 생으로 먹었다가 죽는다고. 이거 몇 개 뺀 다음에 볶아주세요. 팔 없애버려. 할아버지 미안해요. 나는 먹어볼게. 우리가 이렇게 만들면서 느끼는 게 살 먹으면 아니야? 너무 과하다. 그러면 안 된다. 이런 거 알려주는 거 같아. 야. 괜찮다니까? 얘 맛있어. 충분히 쳐준다. 잘 찾아? 진짜 괜찮아. 음. 야 잠깐만 아니야. 다시 넣어봐. 다시 넣어봐. 여러분이. 지혈 좀 하세요. 지혈 좀 하세요. 계속 마실게. 아 딱 하시만. 아니 더 있냐. 떡도 먹어. 떡도 먹어. 볶아달라 하자. 난 언제나 느껴. 응. 클래식이 스터베스. 뭐가 클래식인데? 진토닉? 오 가라지 나온다. 따라 나타나네. 이거 먹으니까 술 깨서 술 또 먹고 싶어. 나 오늘 약간 소주. 잘 들어가? 물 같은 날? 하나 먹어볼까? 이제 수강신청이잖아. 형 우리 수강신청 오늘이잖아. 네. 우리 상회이잖아. 형 3학년이잖아. 형아야. 아 집에 안 갔어? 술 6시간 전에 끝났는데. 아 교장이라고 따라왔다고? 걱정돼서? 우리 안주 나오니까 먼저 들어가. 응 그래. 대답은 하고 가. 형 고생했다. 자연으로 돌아간다고. 왜 이렇게. 어머 우진아. 맛은 봤어? 맛은 봤어? 그렇게. 형. 밤낮다. 불가능한텐. 감사합니다.